아 정말 익스탄한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아이콘이죠? 여러분들이 다 듣고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감상하시죠 아이콘입니다 정말 웃기고 엄청나네요 브라마에서 한류는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가 일본 2시간이라고 하십니까 싱가포로에서 공연을 하면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싱가포로 공연을 보러 갑니다 노래를 다 따라 부를 줄 압니다 네 나 사랑하면서 깨끗이 떠오른 기억 기대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거면 충분해 사랑은 너와 우리가 나눠 지우지 못할 수 없게 됐다 원하러 내게 사랑 그대하는 것마다 그거면 되자 사랑해자 우리가 많은 사랑 너무 사랑해 너무 좋고 그대하는 것마다 네 나를 벗어난 중 한글자막 그거면 배에 대한 코도 우습 syn Marc 그 때 멈추지 마서 믿던 널 살아가면서 깨끗이 너를 기억해 그날의 미래에 달려 그날의 추억을 보내 사랑을 해봐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던 본만한 날을 삼아 그 때 멈추지 마서 그 멈춰서 널 사랑했어 네가 벌써 들이지만 그 일을 하지 않으려 했어 한편이 가와 가수했던 몸으로 너를 기억할게 우리가 만나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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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enario 저의ges을 바 vacuum으로 생각해야 한단 우리 대한민국 아이콘의 사랑을 했다. 아 이건 글로라 분카르노에서 한국어 떼창을 들어보네요. 그러니까 헷갈리실 것 같은데 여긴 서울이 아니라 자카르타입니다. 분명한 것은 한국 아이돌 그룹의 이런 공연이 헷갈리실 입장권 판매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확신합니다. 한 기원님이 굉장하네요. 우리 대한민국 아이콘의 영향을 미친 것은 확신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아이콘의 영향을 미친 것은 확신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아이콘의 영향을 미친 것은 확신합니다. 운명한 것은 확신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아이콘의 영향을 미친 것은 확신합니다. 새싹 닫지 않은 곳이 죽여 나 난 넌 큰 노래를 불러라니 다 같이 우지게 바래 Oh We go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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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게 무슨 말이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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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노래를 불러 달래 오늘 밤은 레이로 다해 시간에는 목표를 같이 바라 사주까지만 보고 풍경하래 전 노래를 불러 달래 달래 나같이 움직여봐 오 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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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위종 위종 예 모습 뽑아 너무나도 S.O.P.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